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부산, 경남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남해안에 최대 80mm, 경남 내륙에는 최대 60mm로, 특히 내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부산 14도, 창원과 양산 13도, 진주와 합천은 12도, 낮 기온은 부산과 통영 17도, 창원과 밀양 16도, 거창은 15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